여기는 540mm의 지장층이고 딱 보면 알겠지만 핸드폰으로 찍습니다. 카메라를 또 한팎 하고 와서 3m는 여기 에어컨에서 저 벽까지가 3m고 3m는 여기 벽에서 이렇게도 3m 3m 540mm인데 3m 3m에 깔끔합니다. 깔끔하고 관리비가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입니다.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구요. 괜찮네요. 540mm 치고는 A급으로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